우리가 이 생에 온 이유가 뭘까요?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? 물론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고 또 각 사람마다 이렇게 또 다르게 질문을 답하고 다룰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생에 온 이유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이 생을 바꾸기 위해서 또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이 생에 온 이유는 보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미국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이런 사인이 있어요 Look but don't touch 이렇게 보지만 만지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이 생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인을 혹시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상기하기 위해서 Look but don't touch 관찰하지만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자신도 남들도 세상도 물론 뭐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지만 뭐 자신도 세상도 남들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런 약간 이제 착각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우리의 할 수 있는 전부는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불보살들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으신데 뭐 우리는 남에게 자신에게 또 어떻게 이렇게 남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불보살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고 참 안 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응원하는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 하지만 또 이렇게 좀 바꾸기가 어렵구나 이런 약간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센터에 그 틴레 룸버스님 모시고 법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분이 어머님이 굉장히 위대한 욕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 아드님 아드하고 룸버스님하고 이렇게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산책인 것 같아서 그 룸버스님께서 어머님께 이렇게 좀 조언을 청했어요 마치 마지막 종언인 것처럼 나한테 어떻게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님께서 나는 이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아무 말 안 하셨다고 그게 이제 어머님하고 지내면서 가장 큰 가르침이고 또 어머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만 했냐면 어머님은 그 아드님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어떻게 되든 뭘 하든 약간 어머님은 이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그런 받아들이는 사랑 그게 상당한 오늘 번째에게는 그게 상당한 힘이 되고 또 지금까지 지침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냥 뭐 무관심하고 그런 건 아니죠 격려를 하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믿어주고 격려하고 또 좋게 보고 이제 맨날 안 좋은 것만 보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좋으면 좋으면 또 결과적으로 그게 잘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또 그 사람이 모자르게 느끼고 또 이제 여기서는 또 소크를 테스의 조언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네 꼴을 알아라 자신을 이제 보라 이 말이죠 남들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신을 보라는 거지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언사스님이 항상 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이렇게 보면 언사스님 앞에는 진짜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니까 제 허물을 정말 정확히 아시고 이제 근데 그 허물을 언제 이렇게 따지거나 그런 적은 없고 오히려 그냥 사랑만 느끼게 하셨어요 올해도 이제 폴출고에서 있을 때 이번에 그 줍초 갔을 때 어느 순간 참회의 마음이 막 크게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바르게 살고 싶고 눈물이 뚝뚝뚝뚝 계속 떨어졌는데 은사스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에는 이렇게 은사스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 법당 법회 장소에서 마치 이렇게 은사스님하고 저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은사스님 앞에 이렇게 제가 그냥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벌거벗은 제 자신의 모습을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은사스님 앞에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서 은사스님이 이렇게 나를 조건 없이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랑 있잖아요 사랑 그 격려하는 사랑 그 순간을 주말 수행 남아예안하고 했을 때 그 순간을 떠올랐어요 그 이후로도 그 순간을 자주 떠오르고 이제 그냥 이렇게 나를 알면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좋게 보고 나를 격려하는 그런 사랑 앞에 은사스님 사랑 앞에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있는 그 사랑을 받는 그냥 그 사랑을 받고 그게 굉장히 치유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그런 사랑을 주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게 그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필요한 게 뭐 잔소리나 야단치 이런 거는 필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just need to be seen just need to be heard just need to be felt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면 보이는 게 필요하고 어 저기 있네 어 너 거기 있구나 나 너 볼 수 있어 보이네 그리고 들리는 거 어 너 들려 뭐라고 들려 그리고 느끼시는 거 어 나 너 알아 느껴져 어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공감 이런 게 필요한 전부인 것 같아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시는 거 이게 사람이 필요한 전부인 것 같아요 뭐 우리의 조언 우리의 뭐 가르침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충분히 많아요 충분히 많아요 충분히 뭐 뭐 뭐 뭐 뭐 자기 개발서 이런 것도 많고 어쨌든 어 근데 보이고 저기 있구나 너 여기 들리고 그리고 느끼시는 거 이게 이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줘야죠 우리가 이게 보인다 너 들린다 너 그리고 이제 느끼진다 너 이게 필요한 전부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아 그게 이제 제가 은사스님께 받은 사랑이죠 은사스님에게는 내가 보이고 들리고 느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생에 온 이유는 박물관에 온 거예요 지구라는 박물관에 와서 보고 don't touch look but don't touch 그냥 관찰하고 터치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게 사랑 아닌가 싶어요 또 자신도 남들도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변하고 싶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또 남들도 바꾸고 싶어서 바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받아들임이 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받아들임은 내 받아들임은 서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말과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말과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의 말과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